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어떻게 토이스토리 3를 안 볼 수가 있어? 난 앤디가 원하면 거기가 어디든 그 자리 지킬 거야. 잘 가라 파트너. 이걸 모른다고? 친구 별로 없지. 속보 드라마 구미호전에서 이동욱 최애 영화 토이스토리 최애 음악 클래식 최애 술 위스키 배성재와 평행이론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턱시도의 두잇이었습니다. 오늘 열실 알리는 헤드라인은 드라마 구미호디언에서 이동욱 씨의 최애 영화 토이스토리 3 최애 음악 클래식 최애 술 위스키였습니다. 저도 오늘 지혜 씨가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봤는데 좀 수상하긴 하더라고요. 이 드라마 작가님이 배텐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군요. 또 이동욱 씨가 토이스토리 3가 최고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굉장히 설득력 있게 느껴지고 제가 얘기할 때는 씨알도 안 먹히는 느낌이었는데 서울클라스님도 이동욱 조보아 씨의 대화가 딱 배텐배형과 꼰제였어요. 드라마 작가 배텐런 아닌가요? 그리고 아까 제님이 이거 인별에 올렸던데 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구미호디언 대사에 이런 시퀀스가 있습니다. 이동욱 씨가 조보아 씨와 맥주 마시면서 대사를 나누는데 토이스토리 3 클래식 등산 위스키 한식을 좋아하는 걸로 나오는 쿵짝쿵짝해와 비슷한 느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물론 배텐런은 어디에나 있지만 아직까지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는 조금 근거가 미약하다. 왜냐하면 토이스토리 3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른들을 울린 것으로 논쟁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에미넴 도 토이스토리 3를 꼭 보라고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토이스토리 3는 공감을 얻는 어른들의 눈물벨이다. 이런 얘기고요. 아직까지는 합리적 의심 안 하지만 혹시 또 뭐가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좀 더 수상하게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증거 불충분이라고 봅니다. 사전 제작 드라마 아닌가 근데? 그럼 뭐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넘어가는 거죠. 아무튼 러닝맨에서 더더키 주씨 음악 퀴즈를 하기도 하고 타 방송국 퀴즈에서 베텐 월드컵 소스를 가져다가 퀴즈를 내기도 하고 이번에는 드라마 내용에서도 뭔가 우배 시살 한 번 내치시기 바랍니다. 베텐에서 베텐럭끼리만 즐거운 베텐 월드컵 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목요일의 남자 이종범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떤 쓸데없는 주제로 열정적으로 토론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 오늘 제가 그 방송 직전에 뇌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기름칠을 하고 시작하시기 때문에 월드컵에서 저한테 조금 봐달라 이런 느낌도 받았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릴라 보는 라디오 카카오티비 배성재 검색하시면 라이브로 저희의 열정적인 토론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편한 걸로 골라보시고. 시간 관계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로 갑니다. 금권 선거 실망이라고 하신 분 있고. 털형 실망이다. 이게 참 세상이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욕먹는 세상.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 필몰에서 마스크 팩 세트. KFA 공식 사용군 아쏘에서 최고급 축구공 투지 FA를 드립니다.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미국에선 로비가 합법인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대는 노랑통닭,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국민가전전기호 이메택, 반올림피자샵, 유한양행 지르텍, 동문건설, 배제학당 배제대학교, 이브자리, 자담치킨, 삼성화재 다이렉트, 배스킨라빈스, 2588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설득력은 없지만 눈욕은 있다. 공신력은 없지만 사심은 있다. 재미로 하는 자강두천 월드컵. 배텐에, 배텐에 의한, 배텐을 위한, 배텐 월드컵. 시간을 허투루 안 쓰는 사람이지만 목요일 이 1시간만은 허투루 쓸어오는 분입니다. 청강대학 교수 겸 웹툰 작가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이미 오늘 주제가 발표된 이후에 배텐 구독 취소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다들 굉장히 지금 화가 나 계세요. 보이콧 하겠다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 원래 이야기라는 건 원래 내가 겪어보지 못한 일을 얘기하는 게 재미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화들나 계셔가지고.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뒤통수를. 날치기로 이렇게 이런 주제를 통과시켰는데. 그러네요. 다들 지금 화난다고. 저도 법무수에 약간 긴장했어요. 다들 굉장히 화나 계시겠다. 부금 들었으니까 한 주 마감합니다. 갑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이 주제를 정한 게 털망구가 아닌데도.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털정붐 하차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기승전 하차시니까 익숙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오늘 또 아주 하얀색 그냥 와이샤츠 입고 오셨어요? 요즘에 만화 그린다고요? 너무 편하게 입고 사는 거예요. 간만에 깔끔하게 입었다는 기분이 좋네요. 우리나라에서 옷 제일 잘 입는 웹툰 작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에요. 웹툰 작가 전체를 순위를 세워놓으면 가장 못 입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보통 사람으로 온 거죠. 제가 항상 이말년 주호민 작가 이런 분들. 김풍 작가 이런 분들 보다 보니까. 그 세 분보다 제가 더 못 입었었어요. 훨씬 더 못 입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하신 거고? 지금은 그분들하고 대할 수는 없고요. 수염도 깔끔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살을 더 빼시나요? 아니면 여기서 유지 계속 하시나요? 사실 여기서 조금만 더 빼서 유지하면 참 좋을 텐데 쉽지 않네요. 만화를 그리면서 살을 뺀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코끼리 다이어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돼가나요? 풀을 무한정 먹고 잘 돼가긴 하는데. 제가 이상하게 물론 항상 그랬듯이 매년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일이 많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10월 중순부터 일이 확 많아져서 뭘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섞여서 좀 먹긴 하는데 최대한 일단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태가 납니다. 그런데 턱선에서 태가 나오고요. 턱선 나왔으면 다 나온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내일 또 무슨 애니메이션 영화제. 부천 애니메이션 영화제 개막식이 있어요. 원래 거기가 제 작업실이었기 때문에 원래였다면 제가 같이 갈 수 있었는데. 만화박물관? 그렇죠. 바로 요건물의 작업실이었어요. 한 7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매년 부천 애니메이션 영화제 비아프라고 하는데 그 개막식 사회를 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또 배우와 신예은 씨와 함께 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고 있지만 그것이 안 빠지더라고요. 코끼리 다이어트의 목적이군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나요? 네? 구체적인 목표. 구체적인 목표요? 네. 마이너스 20. 네.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응원할게요. 네. 신예은 씨는 굉장히 예쁘게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당연하죠. 원래 예쁘시지만. 데뷔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옆에 있으면 다들 굉장히 일단 좀 가냘 퍼지는 효과가 있고. 최고의 호스트죠. 여성성이 훨씬 더 강조되고. 그러니까요. 남들을 이렇게 돋보이게 해주는 최고의 호스트입니다. 그렇고요. 자 얼마 전에 혼자 있는 작업실에서 라면 냄새를 맡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끓인 라면이 아닌데 어디서 냄새가 들어왔다. 이게 한 번 잠깐 낫다가 사라지면 옆집에서 끓였나 보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침 8시부터 그 향기가 나기 시작해서 밤 몇 월 9시까지 났어요. 근처 집에서 누가 끓인 거 아닌가요? 그런 거면 한 끼를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잠깐 낫다 빠져야죠. 그런데 환시환청처럼 환후같이 하루 종일 제 곡 끝에서 이렇게. 환향. 환향. 그렇죠. 너무 신기했습니다. 혼라면. 좀 무섭더라고요. 라면 컷인 심리적으로 보면 그런 거 없나요? 내가 이 냄새가 갑자기 떠올라 가지고. 너무 먹고 싶어서. 내 인중에 라면 석가 묻은 것처럼. 제가 라면을 먹어본 지 너무 오래됐나 봅니다.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안 먹은 지가 오래돼서. 정말 우연히 적은 확률이지만 우주가 이제 삼라면 상에 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루 그런 거죠. 아랫집이 라면을 먹고 옆집이 라면을 먹고 그다음에 반대편 옆집. 그리고 윗집.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 종일 라면 돌림 노래가 펼쳐졌던 거죠. 릴레이로요. 아니 저의 코는 정확한데 정확히 같은 브랜드의 같은 라면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릴레이로 같은 종류의 라면을 먹기 쉽지 않으니까 그냥 그것을 환향으로 치겠습니다. 라면 초가 이런 느낌. 라면 초가. 라면 초가. 그렇죠. 아니면 이런 거 아닐까요? 근처에 이종건 작가도 그 작업실에서 땡튜버 하시지만 땡튜버가 한 명 더 있어요. 라면 땡튜버였던 거예요. 먹방하는 거예요? 라면 먹방을 하루 종일 하는 푸드파이터 도전.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제 마음속에서 만드는 환향인 것 같아요. 조만간 라면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보고 불량 없냐고. 왜 이렇게 스몰토크 많이 하냐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스몰토크를 많이 한 이유는 오늘 이 종 작가가 토론을 앞두고 저한테 백투더퓨처 피규어를. 그러니까. 이 귀한 걸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그 진심 담긴 선물을 뇌물로 치는 건 어느 나라 겁니까? 제가 이거 1을 제 돈 주고 산 게 있는데 2를 받아가지고 지금 딱 시리즈를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제가 딱 이렇게 어딘가에서 재화가 들어오게 됐는데 딱 보니까 목록에 저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대장님이 생각나가지고. 드로리안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로 오늘 주제상 제가 이렇게 뇌물을 로비할 수준의 주제는 아닙니다.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지금 토론 앞두고 로비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미국 대통령은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누가 되건 잘 돼야죠. 미군 출신이시니까. 누가 되건 잘 돼야죠. 다른 나라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스몰토크 그만하라고 하신 분 있고. 빨리 월드컵 들어가야죠 지금. 생방입니다. 매주 이 시간은 베텐 청취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모집해서 베텐만의 랭킹을 정해보는 시간입니다.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베텐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베텐 월드컵 이번 주 주제는 뭔가요? 네 이번 주제는요. 많은 베테나분들의 반발이 좀 많이 있었던 주제인데요. 바로 후아내 또는 후 남편과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잘 맞았으면 좋겠다 싶은 걸 고르는 미래의 배우자와 꼭 맞았으면 하는 것 월드컵입니다. 제가 스몰토크를 많이 했던 이유. 오늘 월드컵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기할 게 없어요? 승부가 빨리빨리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그렇죠. 지금 연애를 아예 안 해본 분들이나 짝사랑조차 안 해본 분들. 그렇죠. 이거는 오늘은 그냥 제 조언을 듣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대장님 배우자 있으세요? 없잖아요. 저는 있습니다. 배우자는 없지만 저는 연애는 해봤기 때문에. 배우자와 다릅니다. 거기가 뭐라 함정이에요. 연애하는 기분으로 배우자를 고르면 많은 걸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강연인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두세요 그냥. 채팅창에 오늘은 별밤을 들을까요? 라고 하신 분 있고. 낭만시대로 갑니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러면 후보 발표해 주시죠. 미래의 배우자와 이것만큼은 꼭 잘 맞았으면 하는 건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 소비 습관. 후보 2. 청소 습관. 후보 3. 유머 감동 코드. 후보 4. 생활 패턴.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 음식 취향. 후보 6. 수면 패턴. 후보 7. 취미 생활. 후보 8. 대화 패턴. 자 이제 남녀가 같이 살 때 꼭 맞아야 되는 건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게 장점이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많죠. 많이 있습니다. 꼭 비슷해야 된다는 생각은 연애적인 사고방식이고요. 이제 2인 3각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함께 배우자로서 살아가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호보완적인 부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채팅창이 그래도 시작을 했더니 다들 2번 은근 중요함. 7위 그나마 뭐 이런 식으로 무경험자들이 지금 마구잡이로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서점에서 한 대 인기 되게 많았던 게 좀비 시대가 되면 필요한 생존법 그런 책들 재밌잖아요. 좀비 시대가 안 됐지만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기분으로 들으세요. 베테너러들에게 미래의 배우자는 좀비 수준이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 겪어보지 않은. 선을 세게 넘고 시작하시네요. 저밖에 없으니까 현재로서. 그냥 엎어버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게 있고. 우리 보고 좀비 시대라 이거냐고. 아니면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자신 있게 말해봐요. 아니라고. 아니 청취자분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좀비보다 드물다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미래의 배우자와 잘 맞았으면 하는 것 월드컵 A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의 번은요 소비 습관입니다. 알뜰하게 저축만 하는 사람 가성비 따지는 사람 일단 지르고 보는 사람 등으로 나뉘지요. 찬성의 결과는요 누구는 모으는데 누구는 펑펑 쓴다.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 열받기 딱 좋습니다. 우리 아내만큼 아껴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소비 시만 사람과 결혼했으면 등골이 휠뻔했습니다. 세상은 결국 돈입니다. 반대결은요. 어차피 부부 공동자산인데 뭐 어떻습니까. 버는 양에 따라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니까 안 맞든 맞든 상관없습니다. 소비 습관이 안 맞거나 경제 부분이 붕괴될 정도로 호흡이 안 맞으면 그건 그냥 이혼 사유죠. 그렇죠. 이건 막고자시고를 따질 필요도 없는 부분. 그건 그렇죠. 어느 정도 선은 이미 내가 버는 만큼 쓴다. 그러니까 뭐 이혼 사유까지 안 가는 선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것도 사실은 굳이 맞을 필요가 크게는 없어요. 그래요? 연애할 땐 맞아야 돼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모 아니면 돕니다. 적극 상호 보완이기 때문에 한 명이 좀 약간 쓴다. 나머지 한 명이 고삐를 좀 틀어줘야 되거든요. 경제라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신나자고 막 써재끼면 같이 망하는 거죠. 버는 재미로 사는 분과 쓰는 재미로 사는 분이 만나면 좋지 않나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습니다. 물론 이제 싸움은 날 수 있어요. 재무제표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싸움은 나죠. 적자만 계속 보는 게 아니라면. 혼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후습관 그렇고요. 관심도가 확 떨어지네요. 그러게요. 갑자기 텐션이 너무 떨어지시는 거 아닌가요? 채팅창도 굉장히 느려졌어요. 여러분 너무 텐션 떨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부면 버는 재미 없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허성규 님이 배우자를 만날 확률은 현실에서 타노스를 만날 확률이다. 이런 얘기. 그럼 다음 후보 소개시죠. 후보 이번에는 청소습관입니다. 모든 건 꼭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성격. 너저분해도 상관없는 성격. 아니면 한 번에 몰아치우는 성격도 있지요. 찬성 의견은 어지르는 사람만 어지르고 치우는 사람만 치우기 시작하는 순간 전쟁 시작입니다. 취미는 공유라도 할 수 있지만 이건 성향 같은 거라서 안 맞으면 고치기가 힘들어요. 평생 엄마한테 어지럽힌다고 등짝 스밀씩 맞았는데 이젠 벗어납시다. 반대 의견. 아내가 생기기만 한다면 제가 청소 하나 못해 주겠습니까? 이거 일리 있네요. 일리 있다고요? 이 반대 의견 내신 분의 마음이 공감이 간다고요. 그런데 보통 집에서 자기가 청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엄마를 위해서 내가 청소를 얼마나 매일매일 도와드리느냐. 그렇죠. 그리고 도와준다는 개념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는 자취 경험이랑 달라요. 룸메이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취 경험은 자기 성향대로 가기 때문에 그냥 어지러놓고 마음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안 맞는 사람과 결혼했다. 상당히 속이 아프죠. 일단 내 방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죠. 내 방을 과연 어느 정도 정리하느냐. 그 작은 손바닥만한 공간도 정리 안 하는데. 그리고 이게 또 항상 뭔가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손톱깎이가 있어야 되는 곳에 없어.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굉장히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저는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잘합니다. 요즘 만나고 계신 분이 청소를 안 하세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뇌물 하나 줬다고 저는. 로비도 액수에 따른 그거를 하셔야지. 드롤이라는 걸까지 안 됩니까? 이 정도 로비해 놓고는 대통령 바꿔주세요. 이런 수준으로 돈을 놓으시면 안 되겠죠. 요즘 만나고 계신 분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대 전역하고 바른 생활한다는 건 똑같은 소리임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러면 세 번째 후보 발표해 주시죠. 후보 3번은 유머와 감동 코드입니다. 웃을 땐 같이 웃고 울 땐 같이 우는 거. 감정 교류할 때 꼭 필요한 겁니다. 찬성 의견은 상대방이 토이스토리 3를 보면서 안 온다? 못 만나죠. 성재형은 불가능이죠. 농담을 던져도 이벤트를 해줘도 상대가 정색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건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죠. 생활 전반의 가치관에 영향을 줍니다. 반대 의견은 같이 살다 보면 생각보다 맞아지더라고요. 결혼 10년 차의 경험담입니다. 글쎄 저는 꼭 제 배우자가 토이스토리 3를 보면서 운다. 이거를 꼭 저랑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동 코드는 괜찮다. 유머 코드는. 상대방의 감동 코드를 존중만 해 주면 돼요. 당신은 이런 게 감동이구나. 이런 게 웃음벨이구나. 이런 거는 존중만 해 주면 된다는 생각이고. 대신에 이건 있죠. 혼자 영화 보러 가도 돼 했는데 안 돼. 같이 가야 돼. 이거는 좀 그럴 수 있죠. 유머 코드는 어떠세요? 중요합니까? 유머 코드요? 유머 코드는 중요하다기보다 그렇죠. 제가 상대방 여자분이 저한테 드립 치는 걸 굳이 원하진 않고 치면 더 좋겠지만 제 드립에 웃어주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정말 이 삶의 윤활류입니다. 시시때때로 나오는 나의 드립에 상대방의 리액션이 없으면 정말 삐걱삐걱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분하고 제 아내분하고 감동 코드가 좀 달랐어요. 어떻게든 연애하면서 공통 분모를 만들다가 결국은 이제 히어로물에서 봐가지고 영화를 같이 보러 가는 건 히어로물만 같이 보러 가고 나머지는 따로 봅니다. 그렇게 타협이 가능하기도 하죠. 오늘 채팅창을 늘보들이 치고 있나? 거의 안 올라오네요. 저는 거의... 공감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지화면인 줄 알았네요. 유머가 안 맞으면 애초에 연애도 못한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거 여쭤보고 싶네요. 연애할 때 그 유머 코드랑 결혼한 후의 유머 코드랑 약간 역할이 달라지나요? 사실은 이게 5년 정도 넘어가면 맞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어지간히 안 맞지 않는 한 얼추 생기는데 그 과정이 그냥 지나 나죠. 왜냐하면 같이 경험한 게 쌓이잖아요. 한 5년, 10년 만나다 보면 같이 느꼈던 게 쌓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유머의 소스를 쓰다 보면 같이 웃게 되는 순간이 오죠. 원빈이면 말 안 해도 가능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채팅창은 지금 야구 스코어들 나누고 있어요. 그러세요? 좋은 시간도 보내고 계시네요. 네 번째 후보 발표해 주시죠. 후보 4번은요. 생활 패턴입니다. 활동형인 사람 일명 박순이와 집에서 쉬는 게 좋은 집순이, 집돌이로 나뉩니다. 찬성 의견은요. 제가 집돌이라 집에 있으면 충전되는데 박순이 배우자를 만나면 쉬는 게 쉬는 게 아닌 느낌이 들 겁니다. 주위에 결혼한 사람들 보니까 서로 에너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오래가더라고요. 나는 일요일에 집에만 있고 싶은데 배우자는 사람 많은 곳으로 나가자고 한다? 최악입니다. 반대 의견은요. 집돌이, 집순이들도 막상 나가면 잘 노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분 너무 인싸시네. 인싸시긴 한데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에너지가 쓰이니까. 집돌이, 집순이들이 정처 없이 혼자 놀러 나가는 건 되게 힘들죠. 그리고 또 딱히 영양가 없는 모임에 굳이 가서 또 가만히 앉아있다 들어오는 것도 소득 없는 느낌이고 뭐하러 이러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내 배우자랑 나간다면 사실 나가는 과정이 귀찮지 나가면 또 그냥 잘합니다. 그게 이제 세르파가 필요한 겁니다. 세르파. 에베레스트 등산할 때도 세르파가 필요하잖아요. 집돌이, 집순이를 데리고 나가려면 그 상대방이 세르파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게 힘들어가지고 여보 그냥 쉬고 있어. 나 나갔다 올게. 이렇게 또 합의를 보게 돼요. 채팅창에 그래도 아내랑 가면 밖에 나갈 수 있을 듯이라고 조심스럽게 경험해 본 적 없는 미래를 지금 상상하는 분들이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집돌이고 완전 아싸고 나가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고 특히 부부가 돼 본 적이 없지만 부부가 어떤 모임에 같이 간다?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진짜로 합의가 들어가야 돼요. 그건 특약사항이거든요. 그건 이제 기존에 합의가 된 상태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따로 부부 동반 모임은 거의 안 나갑니다. 각자 따로 각자의 사회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가다 같이 나가면 또 재밌어요. 그래요. 오늘 추측성 발언들만 난무하는 상황인데 일단 A조에서 골라보시죠. 미래의 배우자와 잘 맞았으면 하는 것. 소비습관, 청소습관, 유목감동코드, 생활패턴. 일단 소비습관은 탈락입니다. 왜요? 잘 맞으면 나쁠 건 없지만 안 맞는다면 그것의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배우자는 연애와 다르게 현실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을 살려면 가정경제의 총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사수를 해야 돼요. 둘 다 모으는 상황이면 상관이 없는데 둘 다 쓰는 상황이면 그때는 함께 나락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균형은 맞습니다. 돈은 무조건 맞히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소비습관은 저는 탈락이라고 보고요. 청소습관은 맞아야 돼요. 그래요? 청소습관이 안 맞으면. 청소습관은 좀 넓은 집안일 습관으로 하면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가사가 과중하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사도 현실이거든요. 오늘 무슨 토크코서트인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반박을 할 수가 없네요. 저는 유머감동코드랑 생활패턴이라고 봅니다. 저 유머감동코드는 맞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생활패턴은 안 맞아도 돼요? 생활패턴은 신혼 때는 맞으면 좋아요. 하지만 신혼 끝나고 이혼할 거 아니에요. 적극 10년 차 부부 되고 20년 되고 하다 보면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각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만나는 거죠. 알았어요. 자 2부에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배10 월드컵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2부가 시작됐는데요. 외로워요 저. 저 외로워요 오늘. 최등창에 광고하니까 활발해진다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 오늘 털망구가 기세등등하다고. 기세등등하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총대를 맨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주제를 어떻게 끌고 가요. 오늘 그냥 사다리 타서 뽑자고. 딴 얘기할까요 우리 오늘? 결국 상대방이 잘생기거나 예쁘면 맞는 안 맞는 것도 맞아집니다. 저분이 저게 정말 탁상공론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일단 나는 굉장히 예쁜 분과 결혼했다. 일단 제가 제 아내의 외모 취향이 아니거든요. 잘 살고 있습니다. 외모 보는 건 정말. 아내분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내분 얘기를 들어보고 말하는 거예요. 본인 얘기하는 얘기랑 객관적으로 하는 얘기랑 다르죠. 아 그리고 또 같이 만나다 보면 상대방이 되게 예쁘고 멋있어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를 속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주제 가지고 하니까 제가 코너지기로 온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혼자서 진행하는 느낌이 들어요. 토크 콘서트고 저는 사회자 같고요. 그러니까요. 일단 A조에서는 소비 습관 탈락. 탈락. 청소 습관 유머 감동 코드 생활 패턴이었는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유머 감동은 중요합니다. 유머 감동은 중요하다. 네. 저도 이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청소 습관. 그런데 본인이 청소를 잘하셔서 그렇구나. 상대방이 정말 어질러만 놔도 괜찮아요. 패턴러들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자기 방 정도는 치우는 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자취들을 많이 하셨고. 혼자 사는 분들도 많고. 영원히 혼자라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영원히 쓰레기가 쌓인다라는 생각에 어느 순간 각성해서 청소들을 내방건사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자취를 해본 분들 많이 봤는데 카타르시스 이론을 따르는 분들이 계세요. 이 이상은 안 된다라는 그 임계점까지는 충분히 카오스를 즐기시다가 마지막 한 방울 떨어졌을 때 한 번은 싹 치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같이 사는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중간중간 치워줘야 되는 분 만나면 맨날 싸워요. 그런데 이제 집안일이라는 것도 요즘 조금씩 남자라는 생물의 어떤 퀘스트력. 보상 이런 거에 대한 체계가 잡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요일에는 여기까지는 청소하고 그걸로 이제 내가 보상을 받는다. 세계적인 미션으로. 미션형으로 이제 하다보면 다 되고. 합의가 가능하다. 그렇죠. 생활표턴 좋네요. 양보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도 재미없어 하시니까 이거라도 양보해야죠 제가. 양보하니까 또 재미가 없네. 내가 밀어붙이면 너무 또 완전 배우자 있는 사람 유세라고 그냥. 한근두근 세균님 참참모수로 유부남들이 좀 보내신 것 같아요. 생활 패턴은 안 맞을수록 이득이에요. 부부는 안 볼수록 이득입니다. 저분들이 만내분들이시고요. 30년 산 부모님 3년 전부터 주말 부부하시고 아버지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는 모르겠네요. 사실 이게 부부생활 티어급으로 다르거든요. 티어마다 선호하는 게 달라요. 신혼 때는 맞으면 무조건 좋죠. 주말 부부가 더 좋은 건가요 원래? 아니요. 사실 다이아몬드급 가면 그러면 사실은 따로 또 가치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각자 자기 삶을 살면서 부부로 산다. 이게 또 좋나 봐요. 그런데 아직 저는 10년이 안 된 브론즈이기 때문에 아직은 맞는 게 좋죠 저는. 그런데 주변에 부부는 다들 다이아몬드 되고 올라가고 하다 보면. 채팅창에 별거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산속에 따로 사는 분들도 있던데 싫어인가 보네. 그렇진 않아요. 주말 부부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는 말도 있다. 이게 문제야. 부부생활을 글로 배웠어요. 성재형이 현명했다 뭐죠? 잠깐만. 성재형이 현명했다는 선을 넘었는데. 그러게요. 그거 아닙니다. 현명한 건 맞지만 지금 현명하게 판단해서 그걸 미루고 있거나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장님도 다른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현자 배송제 차단해드리고요. 그러면 유머감동 코드와 생활 패턴 갈까요? 가겠습니다. 청소는 요즘 서비스도 많고. 맞아요. 맞벌이하는 분들 다 앱으로 그냥 청소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네요. 패턴은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맞추기 어렵죠. 자 그러면 4강 진출은 유머감동 코드와 생활 패턴입니다. 자 그럼 영혼은 없지만 살로몬이라고 정보가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다음 비조대결 가보겠습니다. 후보 5번은요. 음식 취향입니다. 한식이냐 양식이냐부터 육식 채식 그리고 소식가냐 대식가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순대 곱창 홍어 족발 등을 못 먹는 신랑이랑 사는데 입이 참 재미없습니다. 혼자 먹으면 맛도 덜합니다. 세상의 반 이상이 먹고 사는 거고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요. 안 맞으면 은근히 골치 아픕니다 이거. 반대결은요. 서로 다른 걸 좋아해야 먹을 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난 닭다리 넌 날개. 난 짬뽕 넌 짜장. 이건 이미 연애할 때부터 알 수 있어서 결혼 후에는 신경이 좀 안 씁니다. 오늘 방식을 좀 바꿔서 대장님의 선호도로 가는 게 어떨까요? 뭔 소리예요? 배우 중에 정답이 읽기 어려우니까. 저는 음식 취향은 안 맞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내가 좋아하는 메뉴는 내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배우자 쪽도 마찬가지일 거고 혼자 먹어야 2등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로 시켜도 된다. 그렇죠. 물론 이제 크게 먹어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닭을 한 마리 시킨다거나. 청요리를 시켜 먹거나 그러면 같이 와야죠. 중국 음식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난자완스랑 깐풍기랑 마파두부 시킬 건데 넌 뭐 먹을래? 이렇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맞는 말씀인 게 음식 취향이 안 맞아도 같이 먹을 수만 있으면 돼요. 약간 귀찮아질 뿐입니다. 그래요? 한 번에 요리해가지고 똑같은 거 먹는 거 그게 좀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따로 시켜 먹고 따로 만들어 먹고 먹는 것만 같이 앉아서 먹자. 그게 된다면 사실은 그렇게 안 맞아도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데이트하던 시절에 그럴 때는 지난주요?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나 이 집 이 집 이 집 이래가지고 몇백 개의 집을 리스트업을 해놓고 거기를 가야 돼요. 그러면 진짜 편합니다. 그렇죠. 저는 뭐든지 잘 먹기 때문에 코스를 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해놓은 대로 가면 돼요. 정말 연애상들은 최고네요. 대장님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왜. 저도 최고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으니까. 그리고 그런데 어쩌다가 갑자기 한 번 족발을 먹을까? 이래가지고 장충동에 가서 족발을 한 번 먹어봤거든요.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좀 미안한 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족발집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피해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걸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 안에 다친 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부부끼리 만약에 안 맞는 게 있어요. 내 상대방이 진짜 안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럼 저는 같이 살다 보면 그걸 안 먹게 되잖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회를 먹은 지가 벌써 1년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회를 먹고 싶어서 회를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는 기본적인 명제가 생긴 명분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안 먹으니까 내가 마셔준 거 아닙니까?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음식은 그거 좋아하는 친구랑 먹으러 가면 됩니다. 이동훈 님이 음식은 해주는 사람의 입맛을 따라갑니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본인이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21세기에 좀 안 맞는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음 후보. 후보 6번은요. 수면 패턴.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 그리고 잠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이게 반대면 인생의 반쪽만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자고 있는데 배우자는 일어나서 바스락거린다? 이게 신경이 안 쓰인다고요. 인간에게 수면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잠 때문에 부부 생활 내내 싸울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잠 잘 때만 각방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자고 있을 때가 제일 좋대요. 거의 그런데. 저거는 진짜 탑티어들. 그리고 저는 잘 모르지만 육아를 한다 그러면 육아는 오히려 수면 패턴이 다른 분들이 서로 2대1 마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닌가요? 짱이에요. 그렇죠. 육아 상황. 그러니까 이제 전시 상황이 벌어지거나 역할 분담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은 수면 패턴이 다른 거 아닌가요? 이건 상당한 이득이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좀 불편하긴 하죠. 그렇군요. 그런데 아주 안 좋은 건 아닌데 이것도.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자는 척하는 아빠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꼭 리모컨에 손만 대면 아빠 안 잔다. 그렇죠. 엄마를 피해서 자는 척하는 아빠들을 워낙 인생에서 많이 봐서 수면 패턴은 다른 게 오히려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건 레벨이 올라갈수록 약간 다른 걸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요. 그래서 소파가 튼튼한 걸 골라야 합니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 이거 진짜 공감합니다. 소파가 진짜 눕기에 편하면 좋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네. 수면 패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1, 2, 3를 그 자리에서 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좋죠. 다음 후보. 후보 출발은 취미생활. 게임, 노래, 여행, 운동, 영화 등 다양한 취미로 갈리죠. 찬성 의결은 취미 콩짝이 잘 맞으면 추억 만들기도 쉽고요. 저는 후 남편과 해외 축구 투어 하려고요. 아주 좋으시겠네. 취미가 다르면 금전적으로도 이중지출이기 때문에 손해가 큽니다. 취미생활하면서 다들 짝을 만나는 거 보니까 취미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반대의결은요. 서로 각자 취미생활하고 집에 와서 공유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부부가 할 말도 더 많아지고요. 취미를 꼭 같이 해야 될까요? 부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장님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취미는 같이 즐길 만한 거 하나를 천천히 찾아 나가는 게 오히려 좋아요. 비슷한 취향으로 계속 가면 나중에 상당히 후회하게 됩니다. 후 남편과 해외 축구 투어 하려고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축구를 좋아하고 특히 해외 축구에 대한 로망까지 있다면 남자들에게 100% 사랑받죠. 이건 완벽한 그런 완벽한 시나리오인데 보통은 이제 상당히 에너지를 쓰기 싫어하는 분이 배우자가 됐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재앙의 시작 아닙니까? 제가 노래방을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노래방 선배들이 막 간다 그러면 그냥 집에 가거든요. 그 정도고 웬만하면 노래방 있는 곳 근처에도 안 가는데 예전에 연애를 할 때는 노래방을 정말 좋아하는 분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래방을 극혐하는 저도 연애를 하니까 홍대에 통유률이 돼 있는 노래방 있죠. 2층 3층 올라가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이는데 거기서 퍼포먼스 하시는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로요. 그 정도인데 연애 때까지만 된다. 결혼한 다음에는 안 된다.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 집에다가 노래방 기계 드실 거 아니잖아요. 상상만 해도 힘들죠. 스트레스입니까? 그러니까 취미생활은 굳이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 정도 같이 할 거를 찾아 나가는데 한 5년 투자하면 돼요. 천천히 맞춰나가는 거죠. 취미생활은 오히려 안 맞을수록 좋다. 굳이 꼭 안 맞고 1 맞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황금비율이다 이 얘기죠? 그럼요. 자 그럼 마지막 후보. 후보 8번은요. 대화 패턴입니다. 말 많고 공감이 필요한 수다형이냐. 단답형으로 대답만 하느냐로 갈립니다. 찬성의견. 부부 생활에서 조율도 대화로 하고 싸움도 대화로 하죠. 대화 패턴이 안 맞으면 더 싸웁니다. 같이 살 사람인데 대화가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반대의견은요. 스몰 토크에 굶주린 베텐너에겐 일단 말하는 것 자체가 좋아요. 오히려 서로 말이 많거나 말이 없으면 더 답답합니다. 한 명이 말하고 한 명이 맞짱을 치는 게 더 잘 맞아요. 이분 좀 뭘 잘 모르시네요. 대화 패턴은 우승 후본데. 그래요? 대화 패턴이 안 맞으면 부부가 아닙니다. 룸메이트죠. 계약 관계입니다. 그게 편하지 않나요? 네? 그럼 룸메이트랑 사세요. 뭐하는 결혼을 해. 아니 그냥 대화를 너무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좀 피곤하지 않을까요? 이게 뭔가 맞아요. 많이 하는 걸 피곤해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비슷한 사람이면 돼요. 대화 패턴이 너무 안 맞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고독해집니다. 왜냐하면 둘 사이에서 거의 이 일상에 남는 모든 시간을 채우는 게 대화입니다. 대화. 그럼 몇 년 차시죠? 5년, 6년 차 됐죠. 이제 신호는 지나갈 무렵이죠. 저도 이제. 카톡만 많이 하고 소리 대화는 줄이면 어떨까요? 계약서를 쓰시든가요. 그런 사람이랑 특약사항을 하시든가요. 피곤은 많이 주고받고 대화는 좀 집에 와서는 좀 조용히 집에서 혼자 게임하고 혼자 영화 보고. 그게 이거예요. 시즌을 맞추면 돼요. 같이 얘기할 때 같이 신나서 얘기하면 그게 더 흥이 나거든요. 그런데 좀 피곤해가지고 내가 지금 주중에는 퇴근하고 와서 조용히 있고 싶다. 상대방도 그런 스타일이야. 그럼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게 엇박자가 나면 안 좋다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너무 이렇게 리스넘모드 아닙니까? 지금 너무. AI랑 살려고 하신 분이 있고요. 저한테. 그렇죠. 배영 왜 흥정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왜 배우자입니다. 거래 상대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같이 할 것들은 많은데 집에서만 대화를 좀 자제하면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같이 할 게 많다고 하셨죠. 같이 할 만한 게 생각보다 없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는 한 같이 할 건 원래 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뭘 하냐. 그 사이에 별거 아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어땠다. 뭐가 좋았다. 어떤 게 화가 났다. 그 모든 것들과 함께 나가는 게 배우자와의 생활 아닙니까? 그게 싫으면 그냥 뭐 좋아하는 배우 성우분 목소리로 나오는 인공지능 스피커하고 얘기하면 되죠. 이건 어땠습니까? 저는 대화 패턴 다른데 저는 이제 말을 잘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막 얘기하는 건 그냥 들어요. 듣는데 가사까지 음미해서 듣는 게 아니라 음악처럼 들으면 어떨까요?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백색소음. 소리를 이렇게 듣고 좋은 소리 하네. 듣기 좋네. 꼬리가 안네.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내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배우자가 속으로 백색소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상상을 해봤거든요. 너무 상처받을 것 같은데요 저는. 내용은 정말 중요한 돈이 오간다거나 정말 판단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경청하고 얘기도 해 주지만 그냥 이제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얘기하고. 뭐 용산에 컴퓨터 사러 왔어요? 그냥 막추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채팅창의 민오님. 6년 차 따위가 너무 나댄다라고.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는 2, 30년 사신 분들도 계신데. 저분들은 이미 고를 대로 고른 거예요. 저분들이 오히려 잘못된 모집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는 연애를 길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D조에서 4강 진출할 후보를 추려보겠습니다. 음식 취향과 수면 패턴과 취미 생활과 대화 패턴. 저는 취미 생활은 굳이 맞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취미는? 취미는 아까 얘기했던 99대 1 비율로 안 맞는 쪽으로 가는 게 낫다고 보고요. 대화 패턴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장님은 희망사항 있으세요? 저는 오히려 취미를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 취미 생활은 하나 정도 맞으면 좋거든요. 제가 하는 취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영화거든요. 영화만 맞으면 된다. 영화를 보러 가고 그 영화를 보는데 이거 뭐 이래? 이렇게만 안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장난감불 나오는 걸 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까지는 괜찮은데 좀 텐션이 높은 영화이시잖아요. 못 봅니다. 마치 공포 영화 보듯이 공포 영화 아예 안 보러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만 긴장감이 있는 것도 못 견디는. 아예 그냥 그런 거를 좀 혐오의 영역이 돼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말 이렇게 막 어벤져스 이런 거 못 보시고요? 어벤져스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흥이 안 나잖아 그럼. 아무튼. 그럼 취미 생활을 올리고 싶으세요? 저는 취미 생활이 맞았으면 좋겠고 하나 정도니까.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 정도고. 대화 패턴인 것 같긴 하네요. 저는 대화 패턴을 올리고 대장님은 취미 생활을 희망사항으로 하시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저도 뭐 결혼 안 해봤지만 수면 패턴은 맞는 게 낫지 않을까요? 수면 패턴은 솔직히 맞아야 되는데. 이거 안 맞으면 좀 피곤하거든요. 수면 패턴이 맞아야 이제 또. 그럼 수면과 취미? 수면과 아니 취미와 대화. 취미와 대화. 좋습니다. 그러면 대화 패턴이 1위인가요? 그렇습니다. 대화 패턴이 1위. 취미 생활 1위. 사강진 취미입니다. 털이 우위에 있는 거 처음 본다고 하신 분 있고. 너무 명백하게 한 분이 배우자가 없으시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결혼 생활 완전 탑티어까지 가신 분이거나 아예 안 해보신 분이거나. 그렇죠? 제가 얼마나 그 중간에 있습니까 지금. 오늘 대화 패턴 재미없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지금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솔직히 결혼 한 20년 하신 분들은요. 1, 2, 3, 4, 5, 6, 7, 8번 중에서 맞아야 되는 거 하나도 없을걸요. 제가 왜 문자 투표가 역대 최저일 수도 있어요. 네. 한 49대 50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작진은 한번 정신 차리겠죠. 그렇죠. 지금 코너즈기 혼자 이 모든 총대를 메고 지금 열심히 가는 거 안 보이십니까? 자 4강은 유머감동코드 대 취미생활. 그리고 대화 패턴 대 생활 패턴. 먼저 유머감동코드 대 취미생활입니다. 약간 비슷한 계약길에 묶였습니다. 네. 대장님은 어느 게 중요하세요? 저는 유머감동코드. 유머감동코드. 내 드립에 웃어줘야 되고. 그렇죠. 내가 웃을만한 드립을 쳐줘야 된다. 물론 거의 다 웃을만한 드립을 칩니다. 토이스토리3 마지막에 같이 울어줘야 된다. 그건 뭐 안 울어도 돼요. 그래요? 그건 괜찮아요. 감동코드 틀리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하는데 좀 유머코드죠. 맞아야 되고. 솔직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동료 만화가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진짜 그분이 웃긴 분이거든요. 웃긴 분이에요. 말 그대로. 개그로 유명하신 분인데 자기보다 더 웃긴 분과 결혼을 하셔서 되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유머감동코드라고 봅니다. 취미생활을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듯이 그냥 같이 배울만한 거 하나 그냥 발견해 나가는 재미로 사는 겁니다. 하나도 안 맞으면 어떡할까요? 취미생활이. 취미생활이요? 내 낚시 꼭 가야 되는데 낚시 쪽은 아예 거들돌도 안 보는 분. 제가 듣고 보고 배운 대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도 안 맞는다 그러면 뒤로 갈수록 좋아진대요. 뒤로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네. 그러니까 장기전이 될수록 장편이 될수록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상상이네요. 본인이 경험해 본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부터는 저도 이제 상상의 영역이고. 신혼 때까지 맞으면 좋긴 한데 그것도 하루 이틀 1년 2년이지. 채팅창에 저는 미래 배우자가 성재형 팬인지가 중요해요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얼굴 애틋하네요.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이제 그냥 아무거나 치고 있네요. 너무 미지의 영역이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러면 결승 진출은? 당연히 유머 감동 코드. 그렇습니다. 결승 진출입니다. 여러분도 투표로 참여해 주세요. 아직 결승 대진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유머 감동 코드인지 생활 패턴이지 대화 패턴인지. 다음 4강. 생활 패턴 대 대화 패턴. 전 당연히 대화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로 살다 보면 온갖 일이 다 벌어지거든요. 대화 패턴이 맞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혹시 미드 중에서 히어로즈 아세요? 아는데 안 봤습니다. 거기 주인공 설정이 완전 사기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의 능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만병통치약 아닙니까? 대화 패턴이 맞으면 1번부터 7번까지가 다 안 맞아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대화 패턴이 안 맞잖아요. 그럼 1번부터 7번까지 다 맞아도 결국 싸웁니다. 결국은 모든 지금 너무 관심 없으신 거 아닙니까? 얘기해 보세요. 너무 흥미 없으신 거 아니에요? 음악처럼 듣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기분이군요. 제가 병풍이 된 기분이네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스포하지 말라고 하신 분 있어요? 무슨 스포요? 히어로즈. 히어로즈요? 네. 1화에서 나와요. 스포 아닙니다 여러분. 1화 스포 했네. 아직까지 안 봤으면 계속 안 보실 겁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화가 잘 되는 부보다 아무것도 안 맞아도 아주 평화로워요.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천생연문이라고 사주 다 맞아도 결국은 싸웁니다. 불행해져요. 그렇군요. 생활 패턴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생활 패턴이 안 맞는데 대화가 잘 된다. 그럼 괜찮아요. 생활 패턴이 잘 맞는데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고독해집니다. 오늘 털형 출연료 더 줘라. 좀 더 줘야 된다 이거. 인류에게 보이죠 2호 같은 남자 이종범. 오늘따라 2인분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주에 마무리가 이렇게 찝찝할 수가 있냐라고 하신 분 있고. 역대급 드르렁 드르렁이라고. 그냥 눈 감고 찍으라고 하신 분 있고. 고독하다. 제가 옛날에 학원 강사 했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게 수능 영문법이었어요. 그때 수업하던 것보다 더 고독해요 지금. 생활 패턴이 안 맞으면 대화 자체가 안 되지 않나요? 완전히 낯감이 완전히 바뀌면 좀 그런데 좀 늦게 잔다 좀 일찍 잔다 이 정도면 결국은 교집합이 오후에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완전 밤낮이 바뀌면 곤란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화 패턴 결승 진출입니다. 결승 대진이 좀 엉망처럼 느껴지는데 유머 감동 코드와 대화 패턴 뭐 그렇게까지 차이가 있나요? 오늘 결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49대 51 정도밖에. 비슷한 후보가 올라와 버렸어요. 어차피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결승이 아닌가. 자 1번은 유머 감동 코드고요. 2번은 대화 패턴입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셨는데 굳이 다 쓰실 필요 없이 1번 아니면 2번 그러니까 1 아니면 2만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 코너 맡은 지 얼마나 됐죠? 대장님? 글쎄요. 1년 됐나요? 1년 안 됐죠. 안 됐죠? 일기장에 서놓으려고요. 가장 역대급으로 힘들었던 날. 오늘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실지가 궁금합니다. 나는 투표하는 사람 숫자가 진짜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내려갈까? 50원이 아깝다라고 하신 분 있고 0대0으로 혼내주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0에 도전한다. 0대0은 진짜 짱인데. 그래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월드컵 오늘 대참사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미래의 배우자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맞았으면 한다. 월드컵. 이 정도인가요? 오늘 관전 포인트는 과연 문자가 3자리 이상 나왔을까? 오늘 터령이 하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터령 오늘 수고 많았어. 꿀잠 잘 거야. 다크서클이 좀 내려온 것 같아요. 네. 저 오늘 살짝 감량 성공입니다. 초단기간 다이어트. 자 이종범 작가가 1위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미래의 배우자와 이것만큼은 꼭 맞았으면 하는 건 월드컵 대망의 1위는요. 유머감동 코드가 34표. 대화 패턴의 68표로 대화 패턴 우승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100표를 넘었네요. 오늘 털망구의 결혼학개론 잘 들었고요. 평상시보다 급감한 문자수.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청출 조사기간 끝났다고 제작진이 선을 넘은 거예요. 저는 오늘 출연룩 값은 하고 간다. 쓴 약을 맛을 봤다. 그러게요. 1시간 동안 수확푼 느낌이었습니다. 일하러 와서 일하고 가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곡은 하이수연 나는 달라 양 꿈꾸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